자 이번 연예대상 줄 테니까 오! 받고 미우새를 하차 오! 연예대상 안 받고 미우새 계속하는 오! 연예대상 받고 미우새 하차 아 근데 사실 올해는 형 받을만 하거든 순질 지금 올해는 당면은 약간 올림받았잖아 올해는 받을만 하잖아 올해지는 우주의 기운이 다 형인데 이거 어때요? 연예대상 준대요 대신 그냥 빠지는 거죠 연예대상 받고 빠지는 거죠 하차 하차 아 근데 받았는데 왜 하차를 하죠?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합니까? 또 다른 거는? 안 받고 계속한다 지금처럼 계속 그냥 계속 받을랑말랑으로 가는 거야 계속 받을랑말랑 받을랑말랑이 재미는 있거든요 10일 할 때부터 계속 후보긴 후보인 거 같아요 맞아 후보지 계속 깔딱깔딱해요 계속 저는 깔딱깔딱 사실 그 재민이 있거든 사실 제 성격은 받고 하차지만 어머님들 생각하면 어머님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안 받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 효자 효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렇죠 왜냐면 어머님께서 노 받고 탁재우도 안 보실 것 같은데 그것도 보긴 보는데 아 재밌게 보세요? 조금 저지리라고 안 봤네 조금 이해를 못 가르쳐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말하기도 모르겠네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 아 이성민씨 진짜 너무 하하하하하